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요? 고정관념을 깨면 자산의 틀이 바뀝니다. 주식 투자의 포인트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유망기업이 한국에 많을까요? 미국에 많을까요? 뉴욕 월가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법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화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주식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10월 18일 저녁 7시 18분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은요. MJ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님.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우리 MJ께서 최근에 약간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좀 회복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번 쉬었고 아직까지 감기가 완벽하게 떨어진 건 아닌데 그나마 좀 살만해서 일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뭐 어디가 딱히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좀 몸이 별로인 것 같아요. 집이 이제 춥다 보니까 저희 집이 2층인데 밑에 층이 없어요. 아 필로트 이렇게 밑에 주차 뭐죠? 어떤 공간이죠? 차된 주차 공간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이제 입구예요. 아 입구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추워요. 집이 좀. 그래서 맨날 이제 조금 아침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히터를 키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팔 어떤 분들은 약간의 점퍼 약간의 뭐 약간 돛바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돛반데 이렇게 약간 두툼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다 공존하는 어떤 그런 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요새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입고. 너무 또 겨울 잠바 입은 분도 계시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 사람이 몸에 약간 깼는데 아침에 깼는데 약간 춥다는 그런 느낌이 들으면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약간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약간 좀 땀이 나게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약간의 불을 넣든지 아니면 두꺼운 이불 덮어서 근데 일어나신 분들이 약간 땀나면 되게 찝찝해 하시는데 오히려 약간 깨운합니다. 몸이. 일단은 그렇게 해주면 사우나하고 그런 그런 네. 약간은 이제 그 정도 땀은 뭐 그렇게 하면 뭐 이불하고 매일 빨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면 살짝 땀나는 거 있잖아요. 살짝. 네. 그 정도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제 뭐 이건 뭐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MJ께서 또 우리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에 제가 일단 시험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12월 1일? 네. 12월 1일 날 일단은 할 건데 MJ께서 일단은 뭐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또 공언을 하시면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뭐 누군지 어떻게 안 보면 우리가 또 설사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스스로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험을 처음 보는 분이 되시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볼 수도 없고 선배가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MJ 정도 실력이면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그냥 끝나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참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죠. 근데 의외로 뭐 제가 정말 우리에게 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해외 주식의 어떤 접연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시험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제가 다른 자격증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험하고 한국 시험의 차이를 뭐 다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은 뭐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같고 이제 해외는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 같다.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불만들이 항상 있죠. 한국 시험들에 대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 없는 부분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한다라고 하면 진짜 유용한 시험이 되겠죠. 진짜로 그 어떤 기본적인 거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주는 시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3종 세트는 뭐 금융업계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다 뭐 대구 갖고 계시니까 주식, 선물, 펀드? 파생, 파생이랑 펀드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뭐 그것까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뭐 해외 자격증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유용하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 해외 주식을 했지만 말은 많이 했었지만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있는데 그거를 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길게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조금만 했어도 이제 뭐 해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와 내가 이런 것도 몰랐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아휴 뭐 자격증이 하나 더 생기니까 뭐 그렇게 불평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고객이라든지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진짜 그 자격증이 괜찮은 거라고 하면 그런 이제 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면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그 약간 실용적인 자격증을 만들게 된 게 제가 이제 자격증을 처음부터 이제 관련 국가기관에 접수해서 어쨌거나 금융위원회에 거쳐서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식 파생 펀드잖아요. 3종이 국내 주식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주간부서를 거쳐서 나온 자격증인데 다만 이제 그 3종 세트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따야지만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저는 그 안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제 할 때 이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금융자격증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지만 저한테 관련 실제 그 근무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을 따고 파생을 따고 펀드를 따면 그분이 딱 바로 다음날 가서 현업에서 실제 업무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뭐 땄지만 펀드 땄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서 펀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또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운 거잖아요. 규정도 배우고 법규 배우고 그다음에 세무수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잡스러운 건 하지만 실제 실제 업무하고는 틀리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서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이번 자격증은 따면 바로 들어가서 앉아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냐는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다 보면 영어로 돼 있는데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다 녹여내다 보니까 불필요한 건 다 빼게 되고 실제 딱 할 수 있는 것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용적인 거에 좀 집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시험이 접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관련한 내용은 저희 미국 주식이 미치다 카페 페이스북 아니면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라고 해서 지금 막 홍보 중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어제 밤에 나왔었죠. 사실 이제 그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뭐 의원 전체가 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 이제 12월 달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걸 표출하면 사실 어제 장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에 많이 급등했다가 사실 그 전날에 급등했던 거는 뭐 아시겠지만 금융주의가 워낙 실적이 좋았고 또 물론 장 마감한 이후에 또 네프리 실적이 좋았지만 기업 실적 호주에 힘입어서 좋았는데 다시 한 번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감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도 한 3차례 정도 뭐 그렇죠.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녹아있었고 또 그 반면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에 대한 또 이번에 또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관찰 대상국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 어차피 그 갖고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피해간 건데 여전히 위화나 약세에 대한 또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그러면서 주식이 약세를 빠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올라온 거 생각하면 오늘 뭐 그저께죠. 올라온 거 생각하면 어제 빠진 거는 뭐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방송하실 때 어쨌거나 올해 지금 장이 많이 빠지고 중국도 지금 지수가 한 한 16%나 빠졌잖아요. 빠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쨌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 텐센트 같은 것들도 대부분 한 40% 이상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의 그런 상황들 아까 말씀하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늘 알고 알고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런 부분들 또 이탈리아에 대한 구체 이런 문제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미국은 조금 그냥 뭐 그럭저럭하게 실적 때문에 넘기고 있는데 중국은 잠깐만 중국만 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겠어요? 중국이 사실 지금 타격을 제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타격이 큰 상태여서 네. 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됐다 해서 뭐 더 이상의 뭐 바다권에서 왔다 갔다 는 하겠지만 뭐 반등이 크게 있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악재는 많이 반영이 됐다 라고 해도 지금 또 오늘도 많이 빠졌죠. 아 오늘도요? 중국 증시가 제가 마지막에 끝난 거는 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 넘게 또 CSI 300이 또 빠지고 있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바닥을 모르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마치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CSI 300의 그 PPR PR을 봤을 때 뭐 11배 정도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 홍콩은 뭐 9배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그 떨어지는 칼을 잡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뭐 G20 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계속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G20에서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나올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모르죠. 해봐야죠. 그때 뭐 막상 만났는데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사실 그 후폭풍은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되게 불확실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왜 하냐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장을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뭐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을 하시잖아요. 소수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미국을 물어보면서 한국에 참고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장을 너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한국장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최근에 중국장인데 저는 뭐 중국장을 거의 안 보니까 다만 지수만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요새 한국장은 뭐 9시에 열어도 이제 10시 반 돼서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사실은 어쩌다 그땐인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연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여쭤본 건데 결과는 안 좋은 거네요. 답답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 전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련 분들이 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불발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향후의 문제들은 G20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우리 또 MJ께서 워낙 이제 미디어 쪽에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넷플릭스처럼 어떻게 보셨어요? 넷플릭스가 잘 나왔는데 실적이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있다거나 뭔가 이제 업계 그러니까 섹터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을 조금 오랫동안 봐오면 항상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기회가? 투자 이거는 확실 거의 확실하다 100% 확실은 항상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내가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회가 좀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는 넷플릭스가 이번에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컨텐츠 면에서는요 저는 넷플릭스를 아마 누구보다도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거의 주말에는 계속 보고 수시로도 신규 컨텐츠 못 떴는지도 확인을 하고 컨텐츠 면에서는 사실 3분기에 좀 부진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아시아 쪽은 적어도 뭔가 그렇게 확 땡기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요. 매년 할로윈 때 기묘한 이야기가 새 시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그게 뭐 시즌이 끝난 건 아닌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히트작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은 새로운 유입이 되는데 조금 약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분기에 이제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안 나오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과거에 쭉 보면요. 실적이 잘 나오면 10% 장 끝나고 10% 정도까지 오르고 안 나오면 1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10%에서 15%인 거예요.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데 몇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3분기는 전통적으로 원래 좋지 않고 2분기에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상치가 목표 목표 주가를 낮추더라고요. 다 그래서 들은 생각이 시장의 예상치가 이미 바닥을 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이제 베팅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제가 기존에 조금 들고 있던 비중에 수익이 한 40% 정도 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더 비슷한 금액이든 더 많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깎아먹는다고 해도 10%에서 15%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떨어지는 15% 최대 실적 안 나온다고 해도 그 정도에서 커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팅을 했는데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아 뭐 수익이 났다. 아직 판 게 아니니까 수익이 난 게 아니죠. 수익이 났지 아직까지 아니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그런 종목들이 좀 개인적으로 자기랑 잘 맞는 종목이잖아요. 궁합이 그런 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좀 뭐랄까 이제 그 팔로업을 할 계속 추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디즈니나 뭐 이런 종목들은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런 종목들을 봐오면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과감하게 좀 질릴 수 있는 저는 사실 오늘 그렇게 크게 과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 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현금의 현금 비중이 좀 너무 많이 물려서 현금 비중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넷플릭스 이번에 이번에 696만 명 총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총 얘네 가입자 수가 1억 3,710만 명 네 맞아요. 정도 되는 상황인데 매출도 34%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대로 수익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경영진들이 자기네 내부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 2019년도를 조금 안 좋게 보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지금 디즈니가 2019년도에 말이지만 디즈니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돈이 많다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요새는 유튜브에 그런 게 많아요.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오 이 정도 퀄러티면은 그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지금 굳게 만들어놓은 자리를 얘네가 뒤집지 못해요. 근데 넷플릭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입자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입자 수가 얘네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얘네 가입자 수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이에요.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모든 기업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게 급격하지에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불안감이 점점 2019년도에는 조금 뭐랄까 시험대? 넷플릭스가 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즈니가 스트리밍을 내놓고 아마존은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끊고 디즈니로 간다거나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도 가입을 하고 다만 제일 비싼 거에서 낮은 거로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디즈니까지 동시에 하는 끊으면 차라리 전통적인 케이블이 끊겼겠지 이런 게 끊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조금 나눠먹는 잠식 효과가 좀 있겠죠. 넷플릭스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수나 이런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공고하게 1위는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다만 주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가치를 현금 지금 현재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인한 거잖아요. 지금 가격으로 근데 그 피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미래의 가치를 현금 지금 지금 현재로 할인시켰을 때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훼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계속 높을 것인가 400 400이야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500까지도 넘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렇게 주가 왔다 갔다 한다. 주가 떨어지거나 주가 변동될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 배당 안 하거든요. 배당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누구나 다 알겠지만 넷프리스가 최근에 뭐 투자 의견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목표 주가를 슬긋슬긋 내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종목을 계속 봐왔다 그러면 나만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한 힌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렇죠. 자기만의 그런 판단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판단이 조금 쓰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MZ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들의 어떤 주력 종목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많이 깊숙하게 좀 많이 파고들어간 종목도 있잖아요. 이게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워렌버핏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그렇게 많은 종목을 다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새 이제 증권사에 들어서 또 나오는 서비스 중에 이제 그 서비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를 쪼개서 0.01 0.1주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게 지금 서비스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뭐 좋은 거는 아마존 같은 것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막 광고에 나온 거 보니까 빵 주식을 뭐 담는데 뭐 600달러면 다 담는다 뭐 그런 걸로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저도 미디어 쪽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잘 나갈 땐 못 봐요. 그러니까 주식 주가 주식 시장 막 좋고 이럴 때는 그걸 못 보는데 지금같이 이제 폭락하고 물리는 종목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난 거는 좀 정리하고 좀 어떻게 할까 손절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또 쫙 보게 되겠죠. 그때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거에 있어서 빵 주식을 다 담는다? 뭐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 소수점으로 구매를 하는 주식들이 미국 주식 전체는 아니죠. 당연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주식인데 저는 너무 많은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인덱스 ETF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소수가 몇 개냐는 제가 보고 열 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죠. 자기 재무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근데 뭐 진짜 다섯 개 종목만 넘어가도 실적 다섯 개 다 챙겨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저희는 직장이 있고 개인 투자는 따로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수에 집중을 하고 나만의 주종목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안 좋았죠. 되게 한 3년 2년 3년 안 좋았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디즈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80불까지 가면 무조건 매수다. 그런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오래 네. 너무 오래 보겠어. 저희가 뭐 진짜 인생을 뭐 인생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 종목 한 종목은 좀 부족하겠지만 몇 개의 주적 종목을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물론 이제 하나를 사서 장기 투자로 쭉 가는 것도 맞겠지만 뭐 근데 장기 투자가 가는 와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다시 이제 더 재매수해서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샀다 팔았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 소수의 종목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넷프리스를 이해하게 되면 뭐 디즈니 관련 사업들을 다 이해하다 보면 또 계속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꼭 뭐 내가 넷프리스를 좋아하니까 디즈니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디즈니를 알게 됐더니 또 디즈니가 또 26개의 폭사를 또 인수해서 21세기 폭사에 대한 또 부분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우리 MJ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제 그 출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증권사 출신 아닙니까? 사실 저희 그 그 0.11주 이거를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 그 처음에 이름을 엄청 뭐 막 멋있게 지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 처음 기한탈 때 쪼개기라고 해서 쪼개기 쪼개기 너무 말이지 웃기잖아요. 마이크로트레일이므로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냥 너무 해갖고 그냥 우리 쪼개기인데 쪼개기가 이제 보통 뭐 왜 쪼개냐 웃냐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걸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적이 2010년 11년 때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망했으니까 하다 말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지금 S증권사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유용한 거냐 이게 유용성에 사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틀리게 보이로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짜로 투자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뭔지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품권 계좌 틈을 상품권 줄게 계좌 옮기면 상품권 줄게 우대한으로 적용을 시켜줄게 뭐다도 못하는 거라고 난 보거든요. 저 아마존을 싸게 사서 뭐 상승분을 같이 한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게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했던 게 뭐냐면 0.1을 쪼개버리면 물론 일부 종목이겠죠. 근데 전체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킹홀드스 같은 건 안 될 거라고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부킹홀드스 얼마입니까 지금 2천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몇 개만 한 건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가 발생하거나 뭐 배당이 나오거나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그 일이 조금 많아져요. 되게 많아지고 분명히 에러가 생긴다고요. 에러가 생긴다고요. 어차피 차라리 차라리 ETF 보유하죠. 그렇지 않아요? ETF 사람이 낫죠? 그렇죠. 굳이 그걸 쪼개서 그 다음에 뭐랄까 약간 독특해 보일 수 기사는 한 번 나오겠죠. 기사 뭔가 좀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멋져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 흐름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려 보이려고 하는 틀려가는 그런 모습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종목을 훨씬 더 많이 깊게 우리 MJ처럼 전문가인데 최소한 넷플릭스에 한번 얘기해봐라고 그러면 30분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을 0.12 사는 거하고 아마존을 잘 설명하는 거하고는 완전 극과 극의 얘기잖아요. 근데 아마존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아마존을 0.12 파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0.1주뿐만 아니라 0.0일주도 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집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술력은 놀랍게 저는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아주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조금? 요새 장이 너무 변동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이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요즘에 진짜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진짜 이게 이 감기가 저는 멍한 감기여가지고 뭐 사실 솔직히 아까 점심이 뭐 먹었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그런 게 좀 있긴 저도 단어나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세미나 하다 조금씩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시간을 하는데 앞 시간은 이제 무료로 진행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MJ께서 종목을 하나 줘 좋은 걸 얘기하시고 저는 뭐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얘기했던 뭐 모니스타가 제시하는 저평가 종목 마켓워치가 금낙장 때 사면 좋아할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접어주는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또 급반등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선배잖아요. 제가 미국 쪽에서는 제가 이제 사실 뭐 매매를 잘한다고 선배가 아니죠. 매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겪었던 어떤 노하우를 전술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선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장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미국장은요. 폭락과 반등이 우리가 잘 때 옵니다. 잘 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막 조금씩 올라오는 거야. 너 살 때까지 너 살 걸 받쳐주는 거죠. 오늘 조금 올라가고 또 조금 올라가서 딱 차트 이쁘게 만들고 누가 봐도 사기게 만드는 그런 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빠질 때도 차차 빠지면서 역배열 되면서 조금씩 빠지면 이제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야. 갑자기 상승과 하락이 그걸 찍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폭락하면 주식 사야 되냐.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폭락이 샀던 시기 왔잖아요. 그렇죠. 손이 안 가지만. 맞죠. 막 그 폭락하는 와중에는 손이 그때 이제 손이 가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투자할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MJ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종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죠. 사실 MJ는 내가 아까 잠깐 들었을 때 내가 디테일하게 언제 매매했는지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되게 과감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는? 이번에 배팅에서는 과감했잖아요. 그랬죠. 본인만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저만의 허들이 있었죠. 사실은 여기서 실패해도 그동안 수익난 부분만 원금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그런 안전맞이 이런 개념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비슷한 개념 아니었을까 뭐랄까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한 번 크게 떨어져도 내가 원금은 손해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어떤 저만의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허들리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NJ가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데 뭘 잘하는지 아세요? NJ가 잘한 게? 어떤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몸에 행동을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 주식을 지금 13년째 머릿속으로 외매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번도 외매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서 못 사겠네.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못 사겠네. 그러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됩니까? 뭘 사면 됩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겁니까?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 이익을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행동에 옮기기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게 어렵죠. 어렵다는 거죠. 주변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많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폭락장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년 됐어요. 그런 분들은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도 대단한 기다림이긴 한데 그게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막상 폭락장이 왔을 때 그분들이 폭락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최근에 경험자한테 들은 재밌는 재밌는 유용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업계 선배님인데 같이 점심 먹으면서 폭락했을 때 점심 먹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고 요새 너무 침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분이 미국에서 미국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초기에 입사 초기에 근데 그때가 딱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변에 교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티 가격이 20불까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증권업계에 있던 사람들 교포도 되고 주변에 자기가 아는 증권업계에 있는 지인들이 엄청 사더래요. 시티은행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바닥이다. 그래서 20불에 엄청 사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아 저는 난 좀 관심이 없었지 멀리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불이 되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추가 매수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다른 그때 그 정도 가격이 되니까 주변에 증권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매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불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5불에 떨어지니까 이제 20불 때 샀던 분들이 손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손절을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2불까지도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떨어져야 폭락의 끝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어 그거를 진짜 이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폭락장에서 막상 그 차트라든지 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디즈니를 제가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디즈니를 사기도 몇 번 사고 팔기도 몇 번 사고 지금은 결국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때가 2016년 1월이었어요. 그날이 어 이제 중국에서 서킷프레이커를 도입을 했다가 전세계적으로 폭락을 한 날이에요. 난리 나왔었죠. 그때 그래서 뭐 막 장이 다 다 한가치고 난리를 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2015년도 11월 달에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제 4개월 정도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1월 달에 근데 그 뉴스를 접하고 디즈니를 봤더니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디즈니를 샀어요. 근데 그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제가 봤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증권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에서 1시간 떨어진 해밀턴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런 분위기가 주변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너무 평온하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냥 디즈니만 엄청 빠졌을 뿐이에요. 저 혼자 걱정은 하겠죠. 근데 매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도시에 있으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고 증권가에 계신 분들이 아니어도 만약에 그렇게 폭락하느면 이거는 금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지는 저도 진짜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 뭐 그냥 지나가면서도 들리는데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장이 어렵거나 이러면 어려운 법이 좀 멀어져라 가족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도에 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진짜 우려가 현실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근거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나오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얘기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일단은 부채죠. 부채. 부채를 많이 써서 지금 일부 비판 논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부채로 지금 주가를 부양했다고 하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요 기업에 대한 포인트 저기 그동안에 회사체를 발행하면서 나왔던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의 변환을 보게 되면 주요 기업들이 지금 워낙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혹은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차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이자를 더 많이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회사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떨어지는 몇 가지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마치 이 회사체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도 이게 마치 주식 투자 의견처럼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가장 좋은 기업은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워낙 엄청 우려한 거잖아요. 더블 A 플러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보면 버크시아 에스웨이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무슨 파이저 같은 거 그다음에 A 플러스 비자 이런 기업들은 다 그 상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심한 기업은 한 번에 네 단계씩 떨어지거든요. 채권 등급인가요? 네. 채권 등급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만약에 A 마이너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나 떨어지든 한 단계 떨어질 때마다 이자 비용이 0.5%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채권 등급은 저희가 뭐 그냥 A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데 사실 채권 등급은 굉장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기업의 실적만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등급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의 신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등급이 높다는 것은 이 기업은 뭐 자금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진 뭐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플러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권정성이 취약한 어떤 회사들이 이제 배째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저는 뭐 동감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스푼트까지 정말 최고 등급 트리플 A 등급은 뭐 이렇게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더블비인데 여기까지 떨어진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플러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더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가 이제 약간의 조금 이제 그 위기가 올 수 있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뭐 일부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세금 인하 때문에 실적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의 신용등급이 취약한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채무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이제 지금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도 뭐 여기 글 쓴 사람 알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도화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면 쭉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현재 내가 보는 기업이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참고적으로 지인은 엄청 안 좋겠죠. 조효세 맞지 뭐 아장났죠. 얘네들은 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잘 안 빌려주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금리는 올라가면서 계속 목을 졸르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이번 장 빠질 때 나왔던 기본적인 뉴스는 뭐냐면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였어요. 우려.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안 좋을 것 같아 정점일 것 같아 이제 빠질 것 같아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사 차에 대한 등급은 실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1부 무료 방송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할 겁니다. 2부는 역시 제가 비용을 받고 진행할 건데 우리 MJ께서 가져오신 종목 하나 그 다음에 매수할 만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제시하는 종목들 한번 쭉 불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2부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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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